재구성은 쓰레기다. 재구성으로 이겼다고 재구성이 좋은 카드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나쁜 카드는 없습니다. 물결표라고 감동적인 마무리 멘트만 날리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카드는 없습니다. 재구성 빼고. 레이저 포인터 암전 셋 다 주면 안 될까? 다른 것보다 애들 패턴 보이니까 좋네. 룬 반고 개딥답해. 언택지가 정말 많군. 개똥같은 캠. 저걸 처치네. 자가수리 재구성 때문에 지금 매우 심기 불편함. 이게 뭐지? 흠 목우 나 티 잘 짜왔네. 암전 대비 잘했네 라가 불린 라가 불린 라가 불린 라가 불린 갑분사 뭐야 분위기 어쩔거야 자갈수리 못했네 형형 병속의 요정 이 안에 너 있다 발견해서 메아리 뽑자 의림도 없다 의림도 없다 의뢰 사리 요정아 고마워 우웅 자가수리는 메아리 따라서 쓰자 육강령은 자바채 자가수리만 더블로 쓰면 된다 아니 아니 이중시전 안섰으면 됐다는 사실이 더 꼴받네 호와서울주의 인주의 평양 평양지와 서울주의 두개중에 고르라면은 편양이지 뭐 먹지? 세개 다 알만한거 같은데 트롤 트롤 라베가 제일 재밌잖아 꿀잼 라베 꿀잼 라베 잘 떴는데 아스사기라베 아스사기라베 힐 힐 못한게 아쉽다 호쌤은 됐고 냉정함 주세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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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탄 개꿀 신성 음... 돌리조각 돌리조각 2탄소년단 냉정함이 있었으면은 돌리 냉정함도 할만했던거 같은데 템포 넘 떨어지는데 템포 넘 떨어지는데 끌어올릴 카드도 없어 인지 편향이 열심히 해줘야돼 포션을 어떻게 해야지 별 수 없다 유물란 두는 엘리트 뭐냐고 유물란 두는 엘리트 뭐냐고 나 내 세력 다 어디갔는데 오케이 자가수리 더블 굿 힐 이거 안 빼는 방법 없나? 다음에 빙하쓰면 되나? 테레버 그만 나와 도우는 꿀잌 으으음 으으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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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변향 아 제발 아 뭔데 어디서 와 퍼버 한 장만 나왔어도 이게 쓰레기 아 뭐야 전기협박 엘리트 가고 싶다 수고역 항렘지 야 쫄더 불러봐 응 더 불러봐 전기협박이야 개꿀 어 음 음 왜 상마렘네 나 쉽다 포션 하나 쓰자 흐어어어 제발 나 자가수리 좀 쓰자 제발 자가수리 좀 아니 아니 뭔 아 아 뭐야 편향 세개 났어 왜 써지는 안 나오고 편향만 나오는거지 어 아 먹을걸 아씨 정룡밥이었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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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창공이야 수사 잡는 제주 하나는 뛰어나다니까 아 아 목석서야 했나? 일 됨 괜찮아 이제 앉아 발견 단점 취소가 안된다 폭풍 존버 좀 해야겠는데 폭풍 존버 좀 해야겠는데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이제 왕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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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엘리트 잡으러 가자 떨던내기 킹분 열 먹어야 돼 킹분 열 도전기 에반데 근데 강화 카드 잘 나오네 산막에 강화 카드 나올 확률 꽤 높아서 뭐 그렇게 희귀한 경우는 아니긴 한데 아니 이거는 좀 에헤이 에헤이 창의 적인 인공지능 달팽이 잡을 땐 좋겠고 깎아 잡을 땐 안 좋겠지 냉정함이 안 다섯 장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핵분열이랑 냉정함 다 어디갔냐 합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패의 적은 강패의 적은 강패의 적은 아 개같은 겜 우울하질 겜 우울하질 겜 우울하질 겜 이펙트 발견 좋은거 같긴해 에너지 아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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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카드는 잘나오는데 카드 품질이 안좋네 퀄리티 이슈 깎아 털인데 한번 갈까 오 굿 생꽃 못먹는거 아쉽다 아 나 염주였네 염주인 줄도 몰랐다 나이스 드로우 안좋다가 갑자기 뒷부분에서 좋아지는 안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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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히히우물. 이정도면 날 먹이지. 실수. 밥 처리 치워. 아이고, 두야. 아니. 48층 도갈 정악을 금치 못함 뭘? 룩 했는데 아 일제사격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좀 참스럽네 셀카 안 돼 아니 이거 사격 야 드로가 왜 이래 우와 보라삐겠다 이제 이제 쟤한테 맞을 일은 없는데 발견으로 메아리나 메아리나 증폭 뽑아서 자가수리 두 번은 쓰고 넘어가죠 오케이 발견 두번 쓰면서 벨룩 올리고 아니 쓰레기만 나와 물론 하프하기는 쓰레기가 아니지만 하지만 힝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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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힝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너자이저 첫 턴에 잘 잡혔네 걷어내기로 터브먼저 찾아볼까 안나오겠지 그러면? 아니? 나온대? 에너자이저 첫 터브먼저 써지 편향 에너자이저 첫 터브먼저 알견이나 잘 돌리면 이겠지 이게 뚫리네 좀 센 깎아 별로 안 센 깎아 알견 말고는 쓰기가 좀 그렇네 꼬일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 랑월리 몬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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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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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크빵 아니.. 아잇기.. 뒤져.. 발견왕 디펙트 아니.. 너브한거 아니야.. 발견을 몇 개를 봤는데.. 개떡같은 것만 나오네.. 하지만 나에겐 창의적인 인공지능이지.. 창의적인 디펙트.. 창의적인 공지능.. 창의적인 공지능.. 창의적인 공지능.. 킬 일대가 나오네 아웃 방열판 써야되는데 소원은 깜빡했대 실수다 네. 이제야 소비가 나오는구나. 난도에 깎아 죽이지마. 전기 괜히 썼다. 호비로 번기 없앤. 안돼. 그래. 번기 없앤. 메아리 의대가 아니야. 빨리 전화 봐봐. 안 돼. 깎아 피 50 깎인다. 깎아 목숨 얼마 남았어. 생명 연장. 깎아 털 10권. 피 얼마나 차지? 깎아 털 10권이면 풀피 되긴 하겠다. 그냥 티백잉 한거라고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니 털 쩔더라. 풀피다 풀피. 펄지 털. 달굴. 냉정함. 황금 케이블 정도면은. 홈런이다 홈런. 개지. 개지. 개지각이죠. 선드로. 아. 재구성. 겨우 재구성을 잊을 수 있었는데. 다시 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자네는 아직도. 재구성을. 믿나.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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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oot soo 수리범 도박군 도박군 거의 이기지 않았나 이제 플래그 쇼폼 위신같이 뒤진 오케이 오케이 역시 디펙트 훌륭하다 어디갔다 아유 좀 치워봐 특히 저 재구성 좀 치워봐 플라즈마 이렇게 버리는거 좀 아쉬운데 아잇 정증기방전만 오지게 나오네 안 돼 저 그지같은 정증기방전 내가 해놓고싶어서 넣은것도 아닌데 번기딜로 정리 되나 아이 개같은 재구성 어 보게 많이 나오네 잡았겠다 이정도면 심장허접시대 심장크트 그접이죠 아직 없었어도 이겼을까 뭘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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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